악마의 혀와 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전 거기이라는 검은머리 외국인 아시아 지부장 제이든 리입니다 잘 지내봐요 그렇게 들을 겁니다 유나 씨는 둘 다 들이죠 뭘 원하는지 아직 모르니까 아깐 덕분에 재밌었어요 여기 남자들은 돈과 권력 가진 어른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보신 거였는데 그쪽은 그러지 않아서 그 남자들은 우연성 기저실장도 포함인가요? 글쎄요 그러길 바래요 걱정되면 아파요 내가 당신이라도 있을까 말씀 시켜줘요 대답은 다음에 되죠 그럼요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만나는 건 눈치라도 참 나 그 정도 눈치는 남자였음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고 있지도 않겠죠 그래서 상상력은 발휘해봤어요? 뭐요? 잠수근 움직이죠 어디로요? 상상력이 발휘될 곳으로 네, 네, 네 네,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